첫 번째, 성공의 비결은 꾸준한 노력과 헌신이다. 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포기하지 않는 당신만이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. 두 번째,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한다.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행동에 옮긴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. 세 번째, 실패는 성공의 계단이다.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서 배우며 성장하라. 진정한 성공은 실패를 극복했을 때 찾을 수 있다. 네 번째, 지금보다 나은 삶을 원한다면 행동으로 옮겨라. 꿈이 있으면 꿈을 위해 행동하고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향해 행동하라. 행동이 성공의 첫 걸음이다. 다섯 번째, 삶이 어렵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준비된 기회를 가졌다는 뜻이다. 도전에 맞서고 어려움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당신만이 성공할 수 있다. 여섯 번째, 성공은 당신이 지금 기울여진 땅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.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당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. 영상이 끝난 후 참고로 성공은 각자의 정의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미 있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. 좋은 결과가 따를지라도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. 행운을 빕니다.